경기도 양주 덕정역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양주 덕정역 여기서 1호선 타는 것 같더라구요. 남부터미널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택시터미널 같이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열차 시간표 양주역에서 표를 하나 끊었습니다. 일회용 발매, 일회용 발매 교통카드 목적지 선택 남부터미널 선택력은 이용 노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매 매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럼 얘가 나오더라구요. 금액을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